소득에 대한 대부분 서류는 발급기관에서 이미 CRA에 제출한 서류입니다.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빠트릴 경우에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고 차일드 베너핏이나 GST 크레딧 받으시는 금액이 수정될 수 있으니까 처음 신고를 하실 때 빠트리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. 대표적인 소득에 관한 서류로는 T4를 들 수 있습니다. 고용소득, 인플로이먼트 인컴이 있는 경우에 고용주가 발급하는 서류인데요. 이 서류를 가지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반드시 T4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. 금융기관의 이자나 배당 등 투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T3나 T5라는 서류를 받으셔서 신고하셔야 하고요. 은퇴에서 정부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2월 중에 노령연금의 경우 T4AOAS, CPP는 T4AP라는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서 보고하셔야 합니다. 또 RRSP를 인출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소득에 포함되는 만큼 T4RSP라는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신고하셔야 합니다. 또 차일드 베너핏과 달리 6세 미만 자녀가 받는 유니버셜 차일드 베너핏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RC60이라는 서류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.